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살펴본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갑자기 면역력이 나빠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면 우리가 갱년기를 잘 이겨내면서 그 중년을 잘 보낼 수 있는데 그때 건강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거나 벗어나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의 40대에서 60대. 저는 이제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100세 시대에서 여성의 40대는 아직까지 굉장히 젊디 젊은 시기인데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 젊은 시기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40대 60대도 그런 시기 못지않게 변화가 다이나믹하거든요. 이 시기를 그래서 잘 이겨내시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많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 때 호르몬의 변화, 면역력의 변화, 혈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의 변화, 일을 하고 계신 분이면 자기 직업의 변화, 몸의 변화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시기 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40대를 전후해서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서 갑작스러운 면역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40대 이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부모로 받았던 면역력이 다 사라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길로 가셔야 되죠. 면역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분의 면역력이 아주 나쁘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때 이후로 굉장히 잦은 감염 감기도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고 대상포진이라든지 감각염, 질염, 장염이 굉장히 자주 걸립니다. 심지어는 폐렴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만성염증, 만성통증, 만성피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본인은 굉장히 아파서 괴로워서 힘든데 뚜렷한 진단을 못 내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조기 노화 증상 부인면증, 우울증, 무기력감, 세약감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면역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면역력이 이때 갑자기 확 나빠지는 시기인데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그런 시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지방세포가 염증이죠.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성호르몬의 변화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의 체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시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가 가족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입니다. 스트레스 증가를 풀어야 되죠.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가다 섭취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간절염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것 자체가 염증으로 작용해서 면역력을 확 떨어뜨립니다. 자기가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면 아 내 면역력에 위험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대응 능력을 추구한다. 제가 대부분 면역력이 확 떨어진 시점을 잘 이렇게 복귀를 해서 살펴보면 인생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 시기 때 면역력이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왔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너무 큰 스트레스에 자기가 압도당해버린 거죠. 인간관계, 가족, 그리고 사업상 도내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제 병원에 오셔서 보시면 지금도 활성산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스트레스, 로몬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으나 코티졸이라든지 그런 수치가 올라가 있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그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소화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왔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그때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이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온다는 거죠.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질 때의 시초적인 증상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지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성격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소화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효소가 또 굉장히 적게 되면서 단백질을 잘 못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식사도 굉장히 불규칙했죠. 체중도 들락날락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나 근육도 잘 생성하지 못합니다. 또 이때 소화기능이 떠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되면 체중이 늘죠. 그래서 나이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뭔가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은 신기한 게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소화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나이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식습관 자체가 왜곡되다 보니까 소화기능이 더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 저근육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해지시는 분들 많고 탄수화물로 가동하게 섭취하게 되면 가체중을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저체중이신 분들도 있어요. 저근육, 저체중인데 또 살펴보면 체지방류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소화기능의 저하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시초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밤에 닿을 때도 굉장히 다리가 시려서 일어나시는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의 시초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만성염증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족냉증이 있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성장호르몬도 줄어들고 멜라토님도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서 피로물질을 해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수족냉증이 있고 자꾸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운동을 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간호적 파행까지 있으니까 운동도 기피하고 면역력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수족냉증이 심해지면 그것이 면역력 저하의 시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올라가고 성장호르몬도 떨어지고 멜라토닌 호르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서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자체가 면역력을 더욱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40대 시절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것 수면의 질을 좋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갑자기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급전직화입니다. 물론 이 근육량이 너무 빨리 떨어지시는 분들 살펴보면 호르몬의 부조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서 성호르몬,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리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 일이나 집안 일이나 그 다음에 직장 일이나 하다 보니까 운동을 소홀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서 우리 중년 여성분들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 가족을 돌보다 보니까 운동을 소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은 진짜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를 잘 못 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그래요. 근데 우리 몸이 신기합니다. 용불용설입니다. 본인이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부담감이 오더라도 자꾸 이렇게 드시면서 물론 소화요소가 많은 음식을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자꾸 먹게 되면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계란 한 개씩이라도 드시는 습관을 덜어주십시오. 근육량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관리 제가 중년기에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역력을 관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갱년기의 건강관리와 똑같습니다. 갱년기의 건강관리를 잘하면 면역력 관리가 잘 되고 면역력 관리가 잘 되면 갱년기 건강관리가 잘 됩니다. 갱년기에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갱년기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소화기능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화요소가 풍부한 음식 콩이나 김치나 두부나 자기가 봤을 때 소화요소가 풍부해 보이는 발효 음식들을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장이 나쁘신 분들은 자기 장 건강에 도와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근력운동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중년이 될수록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근력운동의 비율 그래서 저는 시간날 때만 스커트 그리고 주건위를 들고 허벅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서 쳐주는 운동 단백질 섭취 계란이나 그런 살코기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단백질 셰이크 같은 것들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혈액순환에 신경을 써야 되죠. 항산화 영양소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도 선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입대를 지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관리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만드시고 취미를 반드시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정서가 힘들면 혼자서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가족들도 잘 못 받아주면 우리 의사들을 찾아가십시오. 당국 의사도 괜찮고 심리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시면 인생의 한근기가 펼쳐집니다. 혼자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